전달 rangedpad bun Cadd 본소 손 종료 Visit 펜싱 대결이 떴습니다 자 대결 미션, 뭔가요? 펜앤싱 펜싱입니다 펜과 노래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어갈게요 팀원 한 명이 노래를 펜으로 그려서 표현하면 나머지 팀원들이 그림을 보고 노래의 제목과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네, 오케이. 해보자. 첫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소주 한 잔. 오케이. 여보세요, 나야. 거기 탈지 내미. 저기요, 저기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끝에 잡고, 그렇죠? 펜싱하듯이. 아, 어렵다. 이거 뭐야? 자동차? 아, 이게 뭐예요? 버스 한 대. 다른 결차. 오, 딩동대. 오케이. 딩기네 다 버렸어. 딩기네 다 버렸어. 딩기네 다 버렸어. 노래가 안 돼요, 이건?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자, 갑니다. 개똥걸레, 개똥걸레. 나만 없어, 고양이.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도라에몽. 근데, 그냥, 그냥. 고양이가 화가 났어. 어? 색깔, 색깔이 뭐예요? 검은 고양이. 신누 Airlines. 네 튼튼 내가 그리 какое 집을 공유해. 다 버렸어. 이게 고양이야, 이게. 빨리 하세요. 저게 뭐야, 저게.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시- opponent.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오케이 와 저거 하나 그렸는데 맞췄어 아 문제가 좀 쉽다 자 문제가 좀 쉽다 오케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너를 왜 안 날렸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너의 왜 안 날렸던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만큼 못 마실 거 같은데 어? 나 모르는 노래인데? 뭐라 모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유추해서 해봐 쨍악 해 뜰 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 내리째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일광욕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사회선 그거를 뭐라 그래 선크림 글자 수가 몇 글자야 밑에 선크세요 외자 빛 빛 정답 빛 시작 난 너를 아니 아니요 빛 빛 빛 아니요 아니요 빛 시작 빛 빛 빛 빛 빛 어떻게 부르지 빛 자 노래를 불러야 해요 아니 아니요 빛 시작 빛 빛 빛 뭐지 어떻게 보지? 빛? 자 노래를 불러야 돼요 넌 나나나 눈이 보시죠 넌 나나나 눈이 보시죠 넌 날 펴가줘 넌 날 펴가줘 아주 잡은 듯 손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오오오예 성공! 야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렵다 이게 고양이야 이게 아니 이게 제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거죠 지렁이 이거 뭐예요? 입술 붉은 입술 오케이 립스틱 짓게 바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 술잔 술잔에 아 아 커피 저기 저기 저거다 저기 커피 한 잔 아 아니 샵 샵 스위티 아니 아니 니 입술 붉은 무슨 커피처럼 그거 있잖아 니 입술 커피 바랍니가 달콤해요 단기 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김 김 김 어때야 이게 올라오는 따뜻한 커피처럼 뭐가요? 니 입술이 입술이 아 니 입술 한 잔 따뜻한 커피 두 잔 아니야 자 니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 좀 끌겠다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미 미 미 미 나 내 입술에 커피 잔을 갖다대 아 아니야 내 입술 따뜻한 커피 내 입술 따뜻한 커피 내 입술 따뜻한 커피 냄새 커피 냄새 실패 내 입술에 니가 먹던 커피 커피 병 내 입술 따뜻한 소주 아니야 소주 내 입술 따뜻한 커피를 소주처럼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소주 없어 소주 없어 소주 없어요 여러분 내 입술 따뜻한 커피까지 다 정답이에요 뒤에 뒤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더이다 왔어요 90%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노래 시작 따뜻한 커피 백마켓장 이거 아니야 그거 스위트야 실패 자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인기 많은 노래예요 자 더 이상 힌트는 안 됩니다 전사의 구애 검이야 검이야 검 그렇지 그렇지 아 뭔가 표현력이 좋습니다 뭔가 표현력이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징가젯 아니야 자 마지막 문제예요 로봇인데? 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화했어요 철인 28호 다 컸어요 영어로 뭐예요 진화했어요 영어로 뭐예요 진화했어요 업그레이드 아 스파르타쿠스 저 밑에 뭐 저기 뭐예요 LV LV 뭐예요 레벨 1 레벨 2 레벨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화했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레벨 1에서 레벨 100 올라갔어 100으로 성장 성장통 업데이트 성장 인화 아니 그대로 읽으면 돼요 진화로 진화로 레벨 아 아 넥스트 레벨 시작 I'm on the next 레벨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출발 좀 꽤 썼어요 시간이 꽤 썼고 어펜져스 멤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펜져스 그림 그냥 펜으로 그리듯이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게 달래잖아요 달래잖아요 자 첫 번째 번째 준비 시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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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로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어 어 아 파트 시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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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죠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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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캔디 이거 네 개 캔디 출발 출발 잘한다 우와 잘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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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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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려 빨리 그려 영어 써도 돼 영어 써도 돼 신중력 있다 우와 빨라요 빨라요 야 이러면 그려 그려 영어 써도 돼 영어 써도 돼 영어 써도 돼 여자야 남자야 신생물이 그녀 아닌가 신생물 그녀 처녀 귀신 알겠다 누구지 아 아 아 흐리 속의 기억 아닌데 내 머릿속이 아닌데 지우개 눈썹이 없어? 맞받이 눈썹이 없어? 맞받이 눈썹이 없어? 맞받이 맞받이 술래잡기 너무 잘 버린 무나리자 파이팅 시원과는 간직한 채 떠기는 너무 아쉬워 정답 자 괜찮습니다 문제 괜찮아요 자 버스 안에서? 시작 뇌 가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위상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해 시작 아니 하나 아니 하나 괜찮아 안 도믄 하나 안 도믄 하나 안 도믄 하나 안 도믄 하나 그 분한테 갖지 마 그런 분한테 갖지 마 그런 분한테 갖지 마 그런 분한테 갖지 마 그런 분한테 갖지 마 아니 욕심부리지 마요. 지금 멤버들끼리 서로 욕심부리지 말라고. 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거. 센스 좋아요 지금. 이게 뭐야? 뭔가 구름 같기도 하고요 구름. 어 이게 뭐예요? 뭐가 막 내린데? 자 무슨 빈. 뭐가 내려.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와. 그렇지 그거 내려와. 오케이. 시작.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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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빠르다. 빨라. 둥지. 뭐야. 잠깐 이거 어떻게. 맞혔어. 시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노래 이상해. 노래 이상해. 너는 그냥 가만히. 거기서. 가만히 있어. 하늘을 해줄게. 현실이니까 꿈이까. 현실이니까 꿈이까. 헷갈리고 있었지만. 맞혀보세요. 여러분들도 맞혀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불타고 그러네. 오케이. 시작. 노래 뭐지?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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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오르네. 하고 파이어. 시작. 불타오르네. 파이어. 불타오르네. 파이어. 빨리 빨리 빨리. 아 귀여워. 자. 이거 뭐예요. 야야야. 어렵다. 저기 약간. 저 위에 걸 안고 다니죠. 패끼손가락. 위에 걸 안고 다니죠. 아니 아니야. 이게 뭐야. 십자가. 발. 손. 어. 기도하는. 뭘 뭘. 발가락 아니야. 뭘 밀고 있죠. 아 여기가 어렵다 이거. 아 뭐 사람이 뭔가를. 비. 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빌어. 빌어. 어. 미안해. 어. 어. 미안하다고 말해. 어 어. 미안하다고 말해. 아이. 아. 미안하다고 말해줘.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용을 말해봐. 그래. 말해봐. 말해봐. 이게 왜. 이게 왜. 왜. 자 저 뭐 실체한 거 아니었죠. 방금. 어. 어. 엄지 엄지. 맞춰. 맞춰보세요. 지니야. 오케이. 지니야. 완전 지니야. 다 맞췄어요. 자 이겼다. 오. 오십 점을. 타임시티 전환에게 드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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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